안녕하세요.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은시, 황,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위기실력, 공동을 쌓고, 저촐하고 실물, 금은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망록 처음 방문하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환율은 널뛰게 하고 있고요. 금리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증시에서 엄청난 대량 널뛰기, 대변동성 장세, 이게 바로 대공황의 전조입니다.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연합인퍼맥스 국제경제 보시면, 대만증시도 위험회피 심리 최고죠. 드디어 무너지고 있죠. 보시고요. 이런 쪽에서는 또 적감회수 하락,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국제금리 위험회피 하락지수. 위험회피가 아니라요. 침체입니다. 침체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신호.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채를 지금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국채를 산다는 얘기고,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지금 회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채는 수익률이 낮아지고 많이 사니까, 증시도 폭락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 그래서 침체신호다. 그러면 물가는 어떨까? 물가는 계속 고점에 머물 겁니다. 네. 이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월과 베타랑 미증시 아직 진정한 저점 확인 못했다. 이것도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러시아 디폴트 시사 과연 될까요? 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겐하임, 사라진 연준풋, 나스닥 고점 대비 75%. 이게 다 컴버 불급입니다. 다 컴버 불급. 자, 그 다음에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마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역실적 장세. 그래서 이렇게 좀 폭락을 좀 하다가, 기술적 반등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럽 지금 시작을 했는데, 거의 2%대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죠.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고요. 자, 호주 달러입니다. 주봉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자, EEM. 네. 계속해서 지금 땅굴 파고 있고요. 자, 코스피 마찬가지죠.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머징 쪽은 아주 극격한 하락이고요. 코스피는 완만한 하락. 그렇지만, 호주 달러, 코스피, EEM. 이 세 개는 똑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예전을 보면 다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를 보면 코스피의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달러, 인덱스. 네. 지금 짱대양범 지난달 뽑아놓고요. 살짝 지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좀 보시고.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여기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있고요. 열봉을 보면 상당히 여기서 지금 횡보쪽의 모습이고, 이 양봉을 아마 훼손을 안 할 겁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되게 중요하죠. 자, 유로 월봉이고요. 지금 이 저점을 붕괴할 위기에 있습니다. 붕괴해서 만약에 2일 정도 가까이 내려온다라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고요. 자, 이때가 다컴버블 붕괴될 때 그때 상태고요. 그 다음에 2008년이 언제냐. 이때도 상당은 고점에서 상당폭 내려왔죠. 지금도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심지어는 월봉에서 RSI 값이 현재 29입니다. 다시 한번, 29라는 얘기는 풍덩 빠졌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를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위안한데요. 얘는 지금 현재 괴린인 앞으로 한 3위안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0.3, 3이 아니라 0.3. 3 올라가면 망하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부채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들이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트리거로 작용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중국발 위기도 심상치가 않다. 우리가 아는 현재 중국의 상태는 별로죠. 거의 없습니다. 왜? 그쪽은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국에서 지금 자본이 빠져나오고 있는 신호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중국 쪽에서 자본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커다란 리먼 사태의 곱하기 한 10배 정도 되는 엄청난 일이 강타가 될 겁니다. 앞으로 1년 내로 저는 그렇게 예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흐름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1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실질금입니다. 이때가 11월 달인데 11월 달 보이시죠? 저점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11월 달부터 올라왔고요. 이때 나스닥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1파고요. 그 다음에 이게 2파입니다. 반등을 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파가 진행 중입니다. 절묘하죠? 금리가 실질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아주 지금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왜? 자금시장으로 비싼 이자를 주고 안 빌리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이쪽 영역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돈을 빌려도 쉽게 돈이 빌려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지. 결국엔 증시 폭락하는 것도 증시 올라가는 것도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 거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절묘하게. 자 그 다음에 5년 국채 기대인플레이션입니다. 상당히 높죠? 3%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지금 20년 만에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이거 죽어야지 인플레이션 내려갑니다. 10년 만에 마찬가지죠. 2.7 상당히 높은 거죠. 최대 보시면 2.7 넘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점 찍고 살짝 조정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죽어야지만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질 것이다. 그래서 연준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준은 특히 파월은 거짓말쟁이. 맞죠? 완전히 시파 입에서 욕이 나오죠. 진짜로. 어떻게 그런 인간이 소위 말하는 세계 경제 대통령의 수장으로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행보를 잘 보시고요. 만약에 이거 스텝이 지금 꼬인 상태인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꼬이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엄청난 지옥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다 대비하고 있죠? 네.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국채 10년물을 계속해서 팔로우를 했죠? 엄청난 팔로우를 했습니다. 잘 보시라고. 재작년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뭐라 그래요? 역사적. 아 역사는 아닌데. 최근 들어서 최고 고점 찍고요. 어? 못 올라가네?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좀 잘 봐야 되겠네. 자 채권은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벌써 눈치 까고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려고 합니다. 5월 12일 날 저점을 이탈하면 이거는 확실하게 경기 침체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옥 안에 들어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더 가파르게 내려온다. 그러면 증시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뭐를 폭락을 보실 겁니다. 아시겠죠?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30년물 좀 볼까요? 얘도 내려오네. 이런 된장. 고점이 낮아지고 또 여기 마찬가지. 잘 좀 보시고요. 지금 정책금리는 어떨까요? 네.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1%가 넘은 상태고요. 자 2년물은 정책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많이 안 떨어지고요. 5년물은 조금 더 떨어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 이거 한 번 더 빠지면 네. 난리 난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경기 침체 신호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한 번 퐁당 빠졌는데 역전됐죠? 네. 네. 자 잘 좀 보시고요. 여기도 역전 지금 달랑말랑 그 다음에 10년물과 그 다음에 3개월물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지 여기까지 못 가고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폭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가지요. 자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놈인데 네. 아직까지는 양봉이죠. 월봉에서 예. 양봉. 양봉이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좀 널뛰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잘 보시라고 그랬죠. 자 이 박스 안에서 놀 것 같아요. 그죠. 이 양봉. 그죠. 이 양봉 안에서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내려 올라가면 받쳐주고 올라가려면 막아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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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구 속을 태우죠. 네. 미국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106달러 무지하게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네. 오팩크 아랍 수염 많은 애들이 뭐라 그러죠. 미국 매렁매렁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니들 한번 빅엿을 한번 잡사봐 그러면서 안 빼고 있어요. 증산 안 해요. 네. 말을 안 들어요. 왠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미국이 엿 먹고 있다. 네. 달달하니 맛있게 아주 먹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 정도에 계속 유지한다면 유가는 살벌합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세요. 네. 지금 이 박스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청 약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네. 얼마나 팔딱 뜨겠습니까. 날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유가도 만만치가 않다. 물가는 고물가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 지금 서민들만 지금 허리띠 열심히 졸라매고 있는데 지금 정시하는 베이비들은 너고 베이비들은 지금 뭐하고 있죠. 아무 생각 없죠. 네.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진짜 우리 지역 이거는 당을 떠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놈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번에 지방선거 잘 하시고요. 독려하십시오. 네. 어디를 찍어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을 진짜 잘할 수 있는 일꾼.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또 쉬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동요 좀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장이 개판이니 지금 이거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보면 뭐가 보인다? 네. 나스닥이 보인다. 나스닥이.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대공항급으로 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참 무식하게 많이 내려갈 것 같다. 네. 대비하시고요. 네. 자. 그거를 시동을 걸었죠. 나스닥에서 벌써. 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여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은 일단 하방으로 잡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어디까지 보낼지는 아무도 모르죠. 힌트를 하나를 드리자면 연준에서 뭔가 신호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연준에서 뭔가 신호가 나올 때 아니면 비트코인의 저점이 이게 30을 찍고 턴할 때 그때가 바닥이지 않을까 30이면요. 이거 지금 현재 46인데 어? 어제 47이었는데 만약에 30 근처에 왔다 그러면 얘는 거의 만 이 밑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얘는 꼬꾸라지기 시작했다. 11월 달부터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스닥과 똑같이 움직인다. 제가 계속 보여드리죠. 똑같지요. 나스닥이 좀 더 같네요. 네. 잘 보시고요. 앞으로 흐름 잘 보시기 바라고. 자, 다우지수입니다. 주봉이고요. 선물이고요. 자, 그러면 다우지수가 모초련만에 화끈하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1% 보이시죠? 네. 1% 자, 1% 빠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실적입니다. 실적이 안 받쳐지니까 30종목으로 이루어진 네. 아주 짱짱한 주식들이죠. 얘네들이 꼬라받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기술적 분석으로서 RSI 값이 지금 풍동 빠지기 직전 지금 빠져있네요. 그러면 이때처럼 풍동 빠졌다가 자, 시나리오 자,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이때는 돈을 풀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을 넘었어요. 근데 반등 주고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요거. 네. 그래서 지금 다우도 완전히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다. 잘 좀 보시고요. 일봉을 보시면 네. 짱때 네. 은봉이 떴지요. 저점이탈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앞으로 어디서 멈추는지 자,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모여서 쎄쎄쎄 하면서 지금 팝콘 먹어가면서 언제쯤 조점이 나오나 그때 들어가야지 준비해야지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는 언제 물타기하고 뭐 쇼쎄 언제 들어가고 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조점 잡아서 우리는 상승으로의 전환이 언제 일어날까 그것만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하락할 때는 상승을 준비하고 상승할 때는 하락을 준비하자.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라구요. S&P500 마찬가지죠? 얘도 풍덩 빠지기 일보 직전 자, 그러면 얘도 추세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제라미 그랜썸 네. 아주 존경합니다. 이분을.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20% 넘게 찍었기 때문에 자, S&P500 도 대세 하락에 접어들었다. 예. 다운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20% 맞지요? 자, 들어갔지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멈출까? 우리는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폭락을 즐기시면서 팝콘을 많이 잡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 긴 시간 동안 뭐 하냐? 공부하세요. 예. 아니면 반등 줄 때 그때 쇼포션 조금 잡아보시던가. 연습용으로 저는 무조건 연습용입니다.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종목 추천 못해요. 그래서 연습하시라. 네. 연습. 연습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자, 나스닥입니다. 자, 주봉이구요. 자, 이걸 또 왜 보여드리냐? 자, 이 분홍색 선이 뭐라구요? 자, 대산만의 빅이 120주선이죠? 자,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떨까요? 자, 현재 지금 1.4% 정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나스닥 선물이 1.4% 지금 폭락하고 있죠? 네. 자, 보시면서 확실하게 이탈했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는 딱 2주 걸렸어요. 자, 이탈 반등 이탈 반등 네. 자, 여기서도 보시면 네. 이탈하다가 지지하고 올라갔죠? 이탈했는데 다시 올라왔죠? 지지하고 그래서 이번 그 2009년부터의 대세 상승에서는 나스닥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20주선입니다. 이거 회복 못하면 대세 하락입니다. 이때 낙한 바블 때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이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폭락하고 나서 자, 얼마 75% 빠진 상황. 네. 이때 상황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세 하락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하는데 쉬워요. 120주선에서 올라탈 때 아싸! 이게 전라 땡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조금 못 먹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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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그냥 버리세요. 올라탈 때 확실하게 확실한 100% 네, 100% 매수신호입니다. 이거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매수신호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한 분 계시네. 네, 36개월 말씀하시는 분. 120주는 30개월이고요. 36개월은요. 네, 엘리언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 짧아요. 6개월 정도. 그렇지만 이거는 네, 이런 대세 상승기에서는 정확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탈했기 때문에 대세 하락, 완벽한 대세 하락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우리는 내려가면서 뭘 즐긴다? 팝콘을 먹으면서 폭락을 즐기자. 즐기는 자만이 시장에서 영원할 수 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 주범 갖고 매매한다. 지금 숏을 잡아도 되나요? 그거는 각자 알아서. 네, 그거는 각자 알아서. 지금 한 30% 내려왔기 때문에 다크헌버블로 하면 한 40% 남아있고요. 네, 그죠? 맞죠? 30%? 음. 자, 그 다음에 대공원급이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네, 30% 남았으니까 앞으로 한 60% 남아있는거지요. 네, 잘 좀 보시고. 자, 월봉에서 지금 얼마? 오, 또 바뀌었네요. 44로. 얼마 전에 47이었는데? 그죠? 그럼 우리 저점 어떻게 잡아요? 퐁당 빠질 때? 네, 퐁당 빠질 때? 30근 채 올 때가 저점이다. 아직 멀었죠? 네, 44, 무려 14나 더 빠져야 돼. 14 더 빠지면은 한 7천선까지도 열어놓으시라. 더 갈 수도 있다. 뭐 급이면? 대공원급이면 5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때가 2015년, 2013년기요. 요 때입니다. 4천까지도 갈 수 있어요. 네, 4천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측이기 때문에 네,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라. 왜? 지금은 여기는 다컨버블이고요. 여기는 주택버블이에요. 각각의 개별적인 버블인데 여기는 올 버블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채, 주식, 그 다음에 채권, 네, 비트코인, 뭐 그 다음 IPO, 네, 모든 버블이 종합돼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하나씩 터지지 않고 다발적으로 뻥뻥뻥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 여기 5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4천, 3천까지도 갈 수 있어요. 네, 가장 현실적인 건 여기 고점이죠. 4,400 네, 이렇게 그러면 저보고 뭐라 그러냐? 이 미친 또라이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쳤거든요. 그거는 인정해 주시고 욕을 하셔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고점까지 4천, 5천, 4천, 9백, 4천, 4백, 네,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걸 열어놓으시라. 지금 여러분 심상치 않잖아요. 심상, 어휴, 지금 위험하잖아요. 잘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짠! 이게 대공황 사태입니다. 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 지금 이 모습을 띄고 있어요. 이 모습을. 자, 현재 이 모습이 현재 내려오는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급하게 내려오죠. 네, 지금 지금 몇 주 만에 자, 11월 자, 12월 하나 쭉 해서 지금 급격하게 내려오는 이 상황이 이거랑 너무 똑같아. 네, 기간은 좀 다르지만 맞죠? 보이시죠? 이게 50%예요. 반등 졌어요. 네, 61.8% 그리고 나서 이게 생긴 겁니다. 이게 이 시파동 그래서 자, A파 급격히 내려왔죠? 자, B파 C파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자, 지금 얘도 이렇게 내려오죠. 각도를 볼까요? 자, A파 비슷하죠? 각도? 자, 내려왔다가 그죠? 자, B파 그죠? C파 네, 이거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림 보고 네, 그림을 보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 저점이 50% 정도 만이나 9천이나 8천선에서 형성이 되고 반등이 들어오면요. 그때는 죽었다 벅창하고 반등 줄 때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자, 이거는 제가 새로 지금 나스닥 선물인데요. 여기 지금 계산을 제가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자, 1파 여기까지 예, 2월 24일까지 1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가 3월 30일까지 2파 그 다음에 현재 3파 진행 중 그래서 1파의 길이가 1만 6천 7백 6십 칠 선물입니다. 1만 3천 7백 21일 그래서 여기 저점 빼니까 3천 4십 6이 나와요. 이 1파의 길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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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파, 그래서 2파 완성 끝나고 지금 3파를 봤더니 예상을 해봤더니 만 336 선물로 했을 때 만 336 3파가 나오고요. 3파가 이 근처에서 형성이 되고 반등이 들어온다면 4파까지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흐름을 잘 팔로우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질적인 대공항급이라면 진짜로 여러분들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진짜입니다. 진짜 준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30% 까인 겁니다. 네, 30% 그래서 지금 선물 상황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진행되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는 뭔지 모르지만 버티고 있죠.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쏟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파의 예상값도 지금 만 336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11월 22일 여기 고점을 못 넘는 상태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 이거는 이제 끝났다. 역사적 고점을 못 넘었다는 얘기는 보다 대세하락으로 전환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똑바로 지금 정확하게 시연이 되고 있다. 네, 그전에 말이 많았어요. 여기서 저한테 와서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저걸 했는데 요새는 욕하는 베이비는 없어요. 가끔가다 이상한 저거 뭐 패턴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다행히도 요새는 욕하는 도구 베이비들은 없다. 왜? 지금까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올린 모든 영상이 증거자료입니다. 증거자료 그래서 지금도 예상을 하는데 한 만성까지는 가지 않을까 3파가 그 다음에 4파 5파 진행된 후에 대대적인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반등폭이 얼마나에 따라서 대공황의 깊이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구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금은비죠. 금은비는 지금 여기 좀 머물고 있구요. 네 그래서 A파 B파 그래서 얘는 한 40걸로 40정도 가는 걸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모든 자산시장에서 안 오른게 얘입니다. 경기 침체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일시적인 하락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1800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절묘한 거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나중에 최후의 보루로써 뭐가 금이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공황급의 폭락이 올 때에는 대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구요. 저는 그 믿음으로 여기 2018년부터 아주 소량씩 조금씩 모아놨습니다. 지금 요새는 제가 좀 뜸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추천해 드리는 것은 보험 차원이다. 대공황급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 해치 수단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엄청난 위험 수위 인플레이션 해치도 좋고 전통적으로 진짜 안전자산은 금이다. 금과 은이다. 생각을 하시고 저축하시면서 소량씩 제발 좀 모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금음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자산의 최대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건 10%까지 잡으시고 소량씩 모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안 빠져요. 네요. 지금 1800달러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ETF나 그 다음에 금예금 통장이나 이런 쪽에 어떤 실제 그런 거는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돼요. 실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금 한돈이든가 금 1g이든 금 10g이든 내 수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3만 달러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마 3만 달러까지 가려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거도 충분하고 왜 앞으로 불안화폐 종이돈이 막을 내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게 빨리 당겨질 수도 있어요. 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지털 화폐 CBDC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화폐로 통용이 되면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각 나라의 국채와 금과 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때는 엄청나게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잘 좀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금은 지금 1821달러 현재 현물이고요.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도 지금 21달러 싼 거예요. 한 3만 5천원 정도 3만원 선에서 거래가 될 텐데 조금씩 준비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캡슐씩 사는데 하나에 20개인가 25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돈을 모아서 조금씩 해놓으시면 나중에 저는 요거 예상은 100달러 이상 갈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험 차원이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잘 좀 하셔서 다가오는 위기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나스닥 이게 다우지수였는데 나스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살벌하게 내려가고 있다. 저점은 여기 풍당 빠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국채 심련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채 심련물 잘 좀 보시고 자 저점이 이탈하는지 여부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지금 국채시장은 뭘 반영하고 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 증시는 더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앞으로 흐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국채 심련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지 확인 스마트 머니가 국채를 산다? 완전히 완전히 런 해야 됩니다. 팬티런 빤스를 안 쓴다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팬티런 하십시오. 양말은 신으시고요. 양말에 빤스 웃기는 그림이 그려지죠. 잘 좀 보시고요. 아무튼 준비 잘 하시고 우리는 팝콘을 먹으면서 하락을 즐기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관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